네,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을 위해서 일부러 살을 더 찌우셨다는... 아닌가? 그래요? 오늘 대상 후보들 쟁쟁하잖아요. 대상 후보는 누구인가요? 박명수 씨하고 유재석 씨하고 모르죠. 일단은 두 분이 거론되는데... 정영도 씨는... 되게 성격기 인터넷... 많이 지치셨네요. 지쳤어요. 너무 많은 분들 왔다 가시니까. 그러니까. 정영도 씨 얘기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. 저는 아직 더 열심히 해야죠. 그렇죠. 이제 뭐... 북근 씨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정영도 씨는 사실 상을 못 받아도 이미 대상감이죠. 왜냐하면 저를 캐냈어요. 아시잖아요. 너무 일찍 캐냈어요. 그러니까 신인상 한번... 올 한 해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. 제가. 그렇죠. 정영도 씨한테..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실... 그룹끼리 서로 창피하면 안 되는데...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... 늘 이렇게 매 순간... 부끄럽네요. 두 분은 이미 수상을 하셔서 수상 소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저희 자만하지 않고요? 겸손하게... 저 자만할 게 없어요. 뭐... 모든 게 있는데 뭐... 자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... 너무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뭐... 겸손한 그룹이니까요. 계속 겸손하게 열심히 내년에도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좀 더 뜨면... 네. 긴팔로 한번... 네.